모든 분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?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사랑해 울다 웃다 해봤고 셋 넷 나 나이 쪼그네 더 크게 한번 드라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뒤에 분도 자 손머리 위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자 저기도 자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울다 웃다 해봤고 원형 카드사 사랑해 울다 알았어 herself ül을 해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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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